영주권 같고 합법적으로 거주했는데요. 지금 그 프로그램을 아예 없앤대요. 주진사님이.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많은 할머니, 할아버지 분들이 이제 퇴근할 수 있는 캐시가 없는 거죠. 그래서. 소금을 많이 넣으신다고 하셨는데. 이 소금 외에 저에게 원하시는 지원. 그리고 이 부분은 배우가 될지. 오전한 분이 있어서. 이미 이렇게 있으면. 그래서 손님께서. 이런 것도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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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샐러드는 우선 그거에 대해서. 어떻게 판단하는. 그 사인을 못 하시고요. 고기. 영주권. 그 사인을 할. 그래서. 우리에. 오늘. 하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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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.